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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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분야 말고 아니 찾을 수 있어 그치? 민가? 봐볼게 고마 찾을 수 있지 당연히 찾지 믿을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오빠는 손가락이 짧거든요 좀 예쁜 손 같아요 여자분? 여자예요? 너무 차가운데? 어머 땀도 많아 아닌데 아니신 거 같아요 진오빠 같은데? 손가락이 너무 짧아요 맞지 진오빠 맞지 마땅한 고개를 끄덕여 주겠니? 네 손가락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이거 석준이 손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손빠락도 굵고 석준이 손이 완전 이렇거든요 3 일단 너무 길어 손가락이 아닌가? 진오빠인가? 진오빠예요? 왜 움직여? 손이 작은데? 일부러 피는 것 봐 하이파이브 해보실래요 진오빠 아니다 일단 손톱이 길어요 진오빠는 손톱이 짧거든요 이 분 아까 첫 번 때문에 같은 분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차가우셔? 박준이는 좀 더 따뜻하고 손가락도 굵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 거 같은데 박준이 안녕 자기? 진오빠는 눈 여기가 남자답게 피어나와 있어요 맞아? 진오야? 내 목소리 들리니? 숨 쉬지마 숨 쉬지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수현이는 좀 더 날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음... 지가 민가예요 얼굴이 굉장히 뜨거우시네요 긴장하셨어요? 우에 보세요 더러워 뜨거워요? 아야 왜요? 음... 유 오빠 아닌 거 같아요 얼굴이 되게 동글동글하다 귀엽다 코가 되게 쯔이라기에는 조금 더 이 분이 턱이 짧으셔요 쯔이보다 뭔가 코가 낮으신 느낌 다들 왜 이렇게 뜨거워해? 거우세요? 끄다 끄다 얼굴이 약간 추찬데? 얼굴이 약간? 진오 오빠인가? 모르겠어 근데 약간 지훈이? 진오 오빠네 아... 석준아 미안해 나 못 맞힐 거 같아 진오가 진오가 저랑 있을 때 심장소리를 크게 내거든요 다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심장소리를 할게요 왜 이렇게 빨리 뛰어요?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뛰어요? 진짜! 두꾼두꾼두꾼두꾼 저 좋아하세요? 다 긴장하셨어요 왜 이렇게? 심장소리가 다 빨라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난 널 사랑해 이런 심장소리가 아니라 부끄러워 이런 심장소리랄까? 신장이 타지 않으셨어요. 아닌 것 같습니다. 진 오빠 같은데 태아 신장 소리 아세요? 그 소리 났는데? 애기세요? 이야 갑자기 커졌어 소리가 신장이 너무 느려졌어 진 아닌 것 같은데?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개념일 선물로 석준이한테 향수 선물을 해줬었는데 향수 냄새 맞는 걸로 할게요 이분한테선 별 향수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물해도 향수 냄새가 안 나요 아니신 것 같은데 뭔가 석준이 같은데 제가 준 거 뿌리고 나온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석준이 너무 어려운데? 근데 확실히 세 분 다 절 좋아하나 봐요 신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 근데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1번 아니면 3번 같은데 1번 할래요 1번 분이 되게 빨리 뛰었어요 심장이 강렬하게 역시 뿌리고 올 줄 알았어 3번이 석준이 같아요 진우야 진우야 미안해 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심장소리를 듣고 어떻게 맞추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기 찾았네 응 수고했어 타이밍 수고했어 용하하 마을 수고했어 하 이거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